네 안녕하십니까 정주연 기자입니다. 충남시 서산시에서는요 민선 7기 하반기의 시정의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민선 7기 올해 하반기 시정 운영 방향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서산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맹정호 시장과 각 부서,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제10대 시장 취임 업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겸해 열린 이번 보고회는 주요 업무에 대한 공유와 토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정 발전에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맹정호 시장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금보다 더욱 새로운 서산을 만드는 것이 올해 하반기 시정의 운영 방향이며 또 시정혁신과 정부 충남도와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산시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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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